3, 2, 3 헤어지지 않금만 쉽게도 뺏는 너 떠나지마 가지마 돌아와줘 이말도 하지 못해 나 지금은 편하겠지 넌 조금 오전할까 쉽게 판단한 너너너너너 자, 오늘 레츠 라이브 룩! 베리포! 안녕하세요! 베리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과자로 우리의 성격을 테스트해본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됐을 때 하나, 둘, 셋. 빛! 어? 역시. 어, 끊긴 했어요.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아, 지아파라! 아, 뭐야 이건! 괜히 큰 소리를 친다. 어슷 꾹 참고 가던 길에 간다. 자, 합시다. 하나, 둘, 셋. 나도 내가 아!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돼. 혼자 있으면 돼. 그냥 머스타드죠, 머스타드. 머스타드. 내 최애 과자에 대해 설명할 때 나는 어. 하나, 둘, 셋. 빙! 시험 기간에 나는 으흠. 네. 아유, 이거 아닌 사람 없을 것 같았어. 나도, 맞아, 맞아. 친구와 사이좋게 과자를 나눠 먹던 중 한 조박이 남았을 때 나는 하나, 둘, 셋. 빙! 뭐야! 아,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? 세 일곱 번째 문제까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. 휴가 계획을 짤 때 나는 하나, 둘, 셋. 아, 이번엔 뭐. 휴가까지 갔는데 머리 아픈 거 제일 싫어. 난 원래 1번이었거든. 응. 저렇게 하니까 휴가가 피곤하더라고. 맞아, 피곤하더라고.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물건을 찾을 때 나는 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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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모른다는 없어요? 아예 모른다? 4. 5. 말랑말랑한 우유 젤리 다양한 것을 수용할 줄 아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오 저는 내 안의 다른 나 투시파 진짜 나를 알고 싶다면 더욱 오래 함께 해야 할거에요 아 맞아요 한들이 진짜 오래 알아요 대박인게 뭔지 알아요?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내향적인 유형 우리한테는 마음이 어려워 저는 반건조 오징어 오징어 숏다리 시크하고 건조하지만 내 사람에겐 뚱뚱이겠지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오는 건 싫어요 이거 진짜 난가봐 어떻게 이렇지? 나도 요즘 이런 맘에요 저는 다 똑같은데요? 동글동글하고 숲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원만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매사에 여유롭고 낙천적인 편이며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어 맞아 차는 뭔가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 이은이의 잠깐만 밑에 밑에 있어 환장의 케미 신영이랑 저랑 내용은 다 맞았잖아요 반전 환장한 케미 내 안엔 다른 나 투지파 나야? 아 그래? 아 근데 우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케미 좋은데 네 오늘 재밌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대 위에 저희 영화처럼 무대가 더 볼거리 많고 재밌으니까 영화처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유일한 스케치로 꼭 챙겨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배열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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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